자 여러분 지만 임팩트 설명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만 임팩트에서 자기장을 Z 방향으로 우리가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Z 방향으로 걸었으니까 이제 앵글러 모멘텀이 Z 방향으로 이렇게 픽업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퀀텀 넘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자기장이 만약에 Z축으로 안 걸리고 예를 들어서 X축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Z가 아니라 X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X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이 양자화를 얘기할 때 각 운동량의 크기를 크게 양자화 되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LZ를 얘기했었죠? 크기는 루트에 L의 L 플러스 원의 하바고 LZ는 이제 ML의 하바, 그래서 ML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이렇게 돼 있는 정수라고 했는데 이게 Z라고, 우리가 여기서 Z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축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Z축을 잡았지만은 Z축이 아니라 X축을 잡아도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LX가 양자화 되는 거고 L, Y가 양자화 되는 거고 물론 이게 동시에 LX, L, Y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가 크기가 결정이 된 다음에 축을 하나를 갖다가 딱 하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방향을 향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딱 그 축으로 내가 이 축을 정하면 그 축으로 다다다다다닥 값이 이제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LZ값이 이제 양자화가 되는 것이죠 다른 축 잡으면 다른 축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여기에서 내가 그 가구 운동장의 어떤 성분을 양자화하는 그 추가고를 일치시켰잖아요 그죠?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 일치시키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Z축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의 IN 스테이트가 파동함수가 이제 R에 N, L, 그 다음에 스펠클 하모닉스 Y에 L과 M, L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두 개의 곱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해밀토니아 실은 이와 같은 상호장, 이게 지금 매그넨틱 인터랙션의 에너지이자 실은 이게 이제 포텐셜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이게 항이 추가가 돼서 슈리둥 에퀘이션이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제 좀 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냥 프로톤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4파이 입실런체로 R분의 그 다음번에 이제 2의 제곱의 푸사이 이거가 이제 그 2의 이제 우리가 푸사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컨턴 넘버를 했으면 N과 L과 M, L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N과 L과 M, L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N과 L과 M, L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에너지는 이제 E, N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내가 새로운 또 어떤 자기장이 걸림으로써 그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항이 하나가 여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비웠을까 그랬네 여기 어떤 항이 추가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이제 요 어퍼레이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자기장이 Z축으로 걸려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N분의 2B의 LZ 우리가 수업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LZ라는 거가 이제 고전적인 이런 표현식에서 양색각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가 한번 더 이렇게 우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LZ가 여기 지금 스펠클 하모닉스가 LZ에 대해서 여기다 LZ로 우리가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eigenvalue가 ml하바가 나오죠? 여기에서 ml하바가 나오고 다시 원래의 파동함수가 나와요 여기 LZ가 여기에 작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방위각 부분을 작용을 해서 이제 ml하바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요 파동함수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이 하이드로젠 모델에서의 eigen펑션이 이런 내가 바깥 자기장이 걸렸을 때 그때 추가되는 오퍼레이터 그 항 인터랙션 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eigen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했을 때 새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고자고는 새롭게 이런 인터랙션이 들어왔을 때 그런 해밀토니안에 대한 또 eigenvalue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는데 풀 필요 없이 하이드로젠 에톰의 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은 여기에서 단지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LZ가 작용을 하면은 요 항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항이 ml의 2m분의 2하바의 이제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함수가 원래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좌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럼 결국은 이제 뭐가 우변에서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은 에너지가 2n이 2n 플러스 ml의 2n분의 2하바의 b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그 수소 원자에서는 주양자수에만 의존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 자기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파동함수는 동일한 파동함수 요런 항이 있더라도 원래 우리가 구했던 수원자의 그 아이겐 밸류가 아이겐 펑션이 이 새로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이 되고 그때 아이겐 밸류가 단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Z축으로 자기장이 잡혀 있는데 내가 뭐 아군 Z축이 이제 뭐 Z축이 잡혀 있는데 내가 LZ를 했다 내 X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얘기는 내가 자기장이 X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실은 이제 내가 이거 갖다가 축을 바꿔서 Z축이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모든 건 똑같아요 내가 이제 그 단지 함수의 표현식이 pi가 우리가 이제 잡았던 Z축이 아니라 이제 X축이 X축이 어떤 그 Z축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pi고 보고 다 이제 그 축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죠 각도를 갖다가 근데 어쨌거나 그건 우리가 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아이겐 밸류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이 걸린 축에 맞춰서 내가 이제 그 가군동량의 컴포넌트를 양자화를 하게 되는 거가 가장 편하다 그게 바로 이제 그냥 동일한 아이겐 펑션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왜 이제 ML을 매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가 여기서 우리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뭐냐면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에너지가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양자수에도 우존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다가 자기장에 의했을 때 이제 에너지에 들어오는 그런 퀀텀 넘버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